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2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2월 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2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실 종목은 CS윈드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112610입니다. 자, CS윈드가 오늘 22평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조정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이슈들의 전망치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 일단은 어떤 기업이냐. 해상풍력 관련 기업으로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우리 풍력발전 타워가 1위 기업이다. 이렇게 좀 동선은 미국, 유럽, 호주 시장의 폭발적인 풍력 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감한 설비 투자와 인력 채용을 통해 생산 능력을 대폭 증가시켰다. 자, 풍력발전 타워와 풍력발전 타워용 알루미늄 플랫폼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나와주면서 2분기 영업이익도 대폭 엄청나게 증가됐다는 부분들. 자, 여기 대만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대만 법인의 타워 생산에 개시를 했고 19년 이후 다시 풍력발전 산업이 급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그린 뉴딜 정책으로 글로벌 풍력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인 기대가 영향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풍력발전 타워에서 1위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2,800억에서 2,200억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 추정치일 뿐입니다. 추정치일 뿐이고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정책들 그런 정책들에 의해서 좀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단기순위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2021년에 좀 증가될 거다라는 부분들을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주식수라든가 EPS 자체가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주식수량이 좀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냐? 살펴보면은 유상증자를 결정을 한 게 11월 20일입니다. 유상증자에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 유상증자 결정을 11월 20일에 결정을 했고 자, 좀 확대를 해서 자, 보통주를 하고 증자전 자, 금액 자체가 조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 시설 자금으로 2,900억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580억 이런 식으로 총 3,500억 가량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실건주 일반 공모로 어, 일반 공모로 진행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주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걸리락이 발생이 되는 그러니까, 어, 걸리락을 가지고 있는 신주배정 기준일이 12월 16일이니까 아마 15일까지 14일, 15일까지 주식을 좀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은 걸리락에 또, 어, 이제 걸리락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상증자 진행을 할텐데 어, 구주주에 1월 21일, 그리고 1월 22일 이렇게 청약이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신주 상장은 2월 15일에 상장이 된다라는 부분들 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행 가격은 어, 9만 2,200원인데 확정이 아닙니다. 어, 1차 발행 가격이 어, 되고 그리고 어, 확정 예정일이 1월 18일, 1월 18일이기 때문에 1월 19일에 어, 가격이 계산이 돼가지고 공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지금 9만 2,200원 부분인데 어, 주가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가격이 1월, 자, 1월 18일까지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권리락이 아직 발생은 안됐어요. 권리락이 좀 밑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1차 예상 가격이 9만 2,200원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9만 2,000, 10만원까지도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까지 주가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 떨어지면은, 어, 떨어지면은 이제 권리락 발생이 되면서 이제 또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월, 어, 18일까지 주가 등락을 평균 산수를 해가지고 가격이 확정 가격이 나옵니다. 유상증자를 확정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가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 이 10만원 부근까지도 조정을 받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주가가 권리락이 발생이 되는 걸 염두를 하고 조금 더 싸게 살려고 어, 주가가 좀 할인되는 것을 염두를 하고 어, 이런 주가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지구간인 우리 10만원 부근에 좀 와준다라고 한다면 이 부근에서 매수를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아무래도 어, 유상증자를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 나쁘진 않은 선택인 것 같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CS 윈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주가가 긍정적이다. 자, 23일 CS 윈드에 대해 가지고 미국 시장 진출은 긍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자, 미국 북동부 해안에 해상풍력 타워 공장을 신설을 한다. 어, 윈드벨트인 중심, 중부, 어, 지역에는 어, 육상풍력 타워 공장을 권집하기 위해 380만 주를 발행을 하는 3,503억 원을 신주 예정 발행값 9만 2,200원으로 유상증자를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던 이유들이 어, 여기 유상증자를 결정을 해가지고 3,500원 가량을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자, 시설 자금 그리고 운영 자금 이렇게 해서 3,500원을 어, 어, 하고 시설 자금으로써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 미국 윈터벨트에 어, 윈터벨트인 중부지역에 육상풍력 타워 공장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어, 발행을 한다. 자,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든의 당선인으로 그 정책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어, 이제 간접적인 수혜들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CS 윈드는 직접적으로 미국 공장을 세워가지고 미국의 그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수혜를 받고 싶다라고 이제 어, 공장을 좀 짓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CS 윈드의 가장 큰 투자 리스크는 어, 미국의 무역장벽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어, 공장으로 다원화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라면서 이번 미국 진출로 유럽, 아시아, 미국의 생산기지를 다 확보된 유일한 풍력 업체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라는 분데 이게 이제 어, 미국 공장에 또 세우게 되면 이게 오히려 또 그동안 리스크였는데 어, 이제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자,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풍력 시장에 기존 대비 2배 이상 설치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CS 윈드의 미국 내 2개의 공장 합포가 완료되면 3, 4년 내에는 어, 500억에서 5천억에서 1조원까지 매출액이 발생될 전망이다. 라고 하죠. 자, 그때면 여기 이 부분들 자, 이 전망치일 뿐이지만 자, 이 부분에서 5천억에서 1조원까지 자, 그때면 이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어, 어느 정도 3, 4년 뒤에 모습들이 좀 어느 정도 어, 기대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미국에 공장을 또 설립을 하고 3, 4년 내에 어, 5천억에서 1조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된다. 라고 하니까 여기 이번 유상증자로 주당순이익의 희석효과가 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주당순이익의 주가를 나누면 PER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희석효과는 좀 있지만 실적계산 효과는 이를 충분히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상증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 유상증자로 여기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 아, 이 권리락 발생되기 위한 부분들 그래서 한 10만원까지 내려올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의구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할 때 우리 이 가격이 할인이 되잖아요. 어, 현재 평균 가격에 대해서 1월 18일까지의 주가 흐름 동향에 따라서 어, 동향의 권리락이 발생이 되고 어, 이때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서 어, 평균 할인이 좀 4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상증자로 접근을 하는 것도 어, 충분히 좀 괜찮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긴 합니다. 이때는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고 뭐 안하셔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 권리락에 대해서는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혹한다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에 어, CS 윈드가 편입이 되거든요. 어, 편입이 새로 또 이제 2020년 12월 12일부터 CS 윈드가 편입이 되면서 포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패시브 자금들도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연두가 된다.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내년에 바람은 더 좋다라고 하면서 원래 기사들이 리포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 뭐 꾸준하게 2025년도 2030년도 까지 꾸준하게 뭐 미국 시장에 어, 풍력 시장에 좀 증가될 거다. 업종이 개선될 거다.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된 회사의 최고의 기회라고 하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해상풍력, 육성풍력에 비해서 대응량과 입지의 자유로움 어, 그린 수소를 위한 수전의 설비 설치 용이 탄소재료가 발생을 위해 해상풍력 투자는 필수죠. 자,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2020년에 35GW에서 30년도 230GW로 대폭 증가될 거다. 자, 이런 부분들 아, 뭐 10년만에 엄청난 성장성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네요. 글로벌 1위 풍력타워 생산업체로서 직접적으로는 수혜가 가능하다. 자,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해달라라고 요상진자를 어, 신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 미국산 부품에 상대적인 혜택을 주려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가판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 해상풍력 시장에 선지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미국 현지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어, 리스크가 아니라 어, 모멘텀 메리트 메리트가 된다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써 어, 굳이 뭐 지금 진입하기보다는 어, 유상진자 청약률이 좀 어, 좀 가파릴 것 같아요. 유상진자를 청약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좀 강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상진자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자들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기업에서 이제 슬슬 관심을 좀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 CS 윈드를 제가 브리핑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어, 이 종목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좀 필수적으로 어, 좀 눌러주시기 방법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어, 저는 또 내일 또 어, 이 종목을 브리핑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 좋아요 수를 좀 눌러주시면 뭐, 응원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이 종목들 좀 관심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어,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좀 리딩을 해드리고 어, 추천을 좀 해드리고 계세요. 검색창에 AP2G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상단 부분에 홈페이지 어, 들어오시게 되시면 라이브라고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수천 종목 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단부분 쭉 내려보시면 여기 어, 저희가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어, 무료수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좀 확인되시거든요. 삼전산승, 삼전삼승 뭐, 삼승, 삼승 어, 한종목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내역들도 다 이렇게 어, 공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월 27일에 어, 일패가 좀 나왔는데 어,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들 어, 현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장전에는 보통 뉴욕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좀 안내를 좀 드리고 어, 자, 공개 추천한 장원테크 이런 식으로 좀 뭐 장전에 좀 간단하게 어떤 아셔야 되는 부분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9시가 되면은 어, 종목 추천을 들어가는데 어, 9시 1분 A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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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가 13,9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 14,300원 손절가 13,000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좀 알려드렸고 어, 9시 2분에는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현재가 16,900원 기준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17,400원 손절가 16,000원 으로 대응하시라고 두 종목 추천 드리고 자, 엊그저께 시켜드린 장원테크 2차 매수가 2120원이기 때문에 2120원 아, 2120원이 오면 2차 매수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AFW가 9시 3분에 최소가 14,500원으로 1,500원으로 1,500원을 달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어, 일단 바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추천드리고 어, 안내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중 뭐 AFW 그리고 어, 보유종목 한국테크놀로지 그리고 자, 손절가를 지키,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좀 어, 초던타로 진행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안내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어, 우리 댓글로 게시판에서 댓글로 계속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상세하게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어,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드렸고 어, 이 종목들이 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도 좀 나와주고 우리 VIP랑 무료종목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뭐 우리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동시효과 때 어, 상승이 나와주지 않는다 어, 뭐 그렇게 좀 손절가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어, AFW 종목 추천드린 거 어, 그리고 어, 한국테크놀로지 그룹 이렇게 또 차트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지금 또 나와주고 있는 것들이 우리 평균 수익률인데요 어,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좀 단기적으로 어, 손실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아니라든 아니라면 어, 단기적으로 좀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 종목 추천들 어, 게시판을 활용해가지고 참고를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거 도움드lication 첫번째 라고 연기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